자, 그 새끼면 어때? 누구? 형 네가 고른 게 이런 거야 이래서 실패가 아냐 너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? 네가 나였어서 똑같이 그랬을걸? 나 너한테 관심 없어 잊어서 내 탓하지 마 저도 그냥 딱 한 번 실수했다고 생각해 주면 안 돼요? 그래, 나는 헷갈렸다 치자 그럼 뭐? 뭐 언제까지 기다려